연예계의 사생활과 과거 가정을 지키며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용기있는 사랑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5. 세상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 조성우 맑은 음색과 아름다운 발라드로 한국 가요계를 이끌어온 조성우 그의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감미로운 노래와 감성 넘치는 무대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려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마냥 화려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2010년, 아내 구민지와의 결혼을 발표하면서 그의 깨끗한 이미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죠. 조성우의 결혼 발표는 그 시기 많은 팬들에게 충격과 기쁨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결혼 소식이 없었던 그가 마침내 사랑을 선택했다는 것은 행복한 소식이었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 구민지의 과거 스캔들이 탓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조성우 부부를 향한 대중의 비난과 의심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구민지가 과거 정광의 오피스텔에 무단침입해 폭행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스토킨이란 낙인이 찍힌 것이었죠. 이러한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결혼 발표 직후의 행복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논란과 비난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러나 조성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내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대중 앞에선 그는 눈물어린 목소리로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말로 아내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당당히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을 넘어선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사랑을 포기하기보다는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가능성을 선택한 조성우의 모습은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더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성우 부부는 대중의 시선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쌓아갔습니다. 아내의 과거는 둘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한 잠시의 어려움에 불과했고 그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며 단단한 가정을 이루어갔습니다. 특히 조성우는 자신의 음악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들을 공유하며 대중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용서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단순히 노래로 감동을 주는 발라드의 황태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도 진정성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한 남편, 한 아버지로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이같은 행보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지 말고 사랑의 힘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은 때로는 대중의 시선, 때로는 사회의 편견과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고 함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4. 사랑으로 극복한 모든 과거 강매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셰프이자 방송인인 강매오 그의 이름이 떠오르면 화려한 요리와 함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강렬한 모습과 탁월한 실력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그가 대중의 주목을 받은 것은 그의 요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발표와 동시에 쏟아진 아내의 과거에 대한 논란과 비난 그리고 그 모든 시선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사랑을 선택한 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강매오의 아내 박선주는 결혼 이전 여러 사건으로 대중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그 당시 미디어에 큰 조명을 받았고 이는 박선주 개인의 이미지 뿐 아니라 이후 그녀의 결혼 생활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결혼 발표가 난 이후에도 이러한 과거들이 재조명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왜 강매오가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과 결혼했는가? 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대중의 편견과 비난은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이 부부는 결혼 초부터 많은 우려와 비판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강매오는 그러한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한 태도로 아내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만들어갈 미래라며 아내의 과거를 문제 삼기보다는 두 사람이 만들어갈 현재와 미래에 더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저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라 삶을 함께 공유하는 두 사람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강매오의 이러한 태도는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보통 과거의 잘못이 현재와 미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강매오는 과거를 극복해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닌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매오와 박선주 부부는 대중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속도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세상의 비난이 거셌지만 그 비난에 맞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아갔습니다. 이들은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며 대중의 관심보다는 서로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강매오는 요리라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듯 가정에서도 아내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예계의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함께 살아가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증명해주는 진정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편견이나 잘못된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강매오 부부는 현재를 중요시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연예계의 대표적인 부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대중에게 사랑의 가치와 용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삶에서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극복하고 현재의 행복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강매오와 박선주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때로는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만들어갈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사랑을 지키기 위한 선택 이재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혼성그룹 쿨 A 멤버로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이재훈 그의 노래는 90년대부터 수많은 팬들의 추억을 함께 만들어 왔으며 시원한 멜로디와 밝은 가사로 여름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무대 위의 모습만큼 순탄치 않았습니다. 바로 결혼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을 때 대중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재훈은 결혼 후 무려 11년 동안 자신의 결혼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를 영원한 미혼남으로 알고 있었고 그의 밝고 명랑한 이미지와 더불어 독신 라이프 스타일은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어느 날 이재훈은 갑작스럽게 팬카페를 통해 자신의 결혼 사실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실은 나 결혼했어 라는 고백은 팬들의 심장을 순간 멈추게 할 만큼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아내의 과거 직업이 밝혀지면서 불거진 논란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과거 화류계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고 알려지며 이재훈의 감춰진 결혼에 대한 배경이 곧장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그의 결혼뿐 아니라 아이를 낳은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크게 놀랐고 일부 팬들은 그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 이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속였는가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며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훈은 이러한 대중의 비난 속에서도 사랑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나 어려움이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굳은 신념을 밝혔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오로지 두 사람만의 선택이고 그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그의 입장은 대중의 편견과 편향된 시선을 비켜갔습니다. 이재훈의 이러한 태도는 대중에게 사랑과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며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대중의 시선에 의해 결혼이 흔들리지 않고 부부가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정의 가치가 빛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이재훈의 결혼 생활은 많은 어려움과 비판에 직면했지만 그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용기와 사랑은 단순히 노래 가사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은 대중의 시선보다 더 크고 과거의 그림자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이재훈은 스스로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랑이란 것은 서로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 과거를 통해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함께 만들어갈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이재훈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결단과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으며 그가 앞으로도 음악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욱 기대됩니다. 2. 논란 속에서 지켜는 사랑 주진모 오랜 시간 연예계에서 다양한 연기 활동을 펼치며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배우 주진모 그의 연기 경력은 대한민국 영화사의 굵은 획을 그으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왔습니다. 화려한 스크린 속에서의 주진모는 항상 완벽하고 강인한 남자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실제 삶은 때로는 드라마보다 더 파란만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19년 의사 민혜연과의 결혼이 그를 둘러싼 대중의 시선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의사이자 방송인으로도 활동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민혜연과 주진모의 결혼은 연예계의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결혼 발표 당시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축복했지만 그 행복도 잠시 예상치 못한 스캔들이 두 사람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문자메시지 유출사건으로 민혜연의 과거와 관련된 다양한 루머와 소문들이 일파만파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이 문자의 유출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주진모와 그의 가족 전체를 곤경에 빠뜨렸고 대중은 민혜연의 과거를 구설수에 올리며 그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진모는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의 행복과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는 굳건한 입장을 취하며 흔들림 없이 아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대중의 비난이나 편견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 확고히 하며 함께 손을 잡고 현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배우로서의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가 가진 사랑의 진정성은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주진모가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보여준 태도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지만 그 과거가 현재의 행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와 아내는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결혼이란 서로의 과거에 메이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어 현재의 행복을 잃지 말라는 그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고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미래를 꿈꾸는 일입니다. 주진모는 아내의 과거보다 현재의 관계를 더 중시하며 결혼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아내를 지지해 왔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대중의 시선에 맞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결혼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스캔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사랑과 미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주진모와 민혜연 부부는 더욱 단단한 신뢰로 서로를 지지하며 현재의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부정적인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쌓아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예계 부부의 삶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과거에 얼메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모든 부부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주진모는 배우로서의 무게뿐만 아니라 한 남자로서의 무게를 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용기였고 그의 행동은 사랑이었습니다. 대중의 비난과 의심에 맞서 아내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낸 주진모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는 연예계의 일시적인 이슈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부부와 연인들에게 오래도록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1. 대중의 편견에 맞서다. 차태현 차태현,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저절로 미소가 떠오릅니다. 코믹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연기와 언제나 유쾌한 에너지로 대한민국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배우 특히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통해 보여준 매력 넘치는 연기로 대중들에게 영원한 첫사랑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죠. 그러나 그런 차태현이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것은 그의 연기활동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첫사랑과의 결혼 소식이 세간에 알려졌을 때 대중은 열렬한 환호와 동시에 차가운 시선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붙붙한 첫사랑이었던 아내 최석은 착사가로 활동하며 차태현의 음악활동을 도왔고 긴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에 고린했습니다. 커트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고 함께 음악적 꿈을 꾸며 서로를 지지하는 삶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들 아름다운 장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결혼 후 아내 최석은과 관련된 과거 연애사와 스캔들이 대중의 입방하에 오르내리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중의 관심과 사랑은 곧 비난과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차태현이 이런 과거를 가진 여자와 결혼했을까? 라며 편견 어린 시선과 목소리들이 차태현 부부를 향했습니다.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지지를 받는 만큼 그 비판과 오해의 무게 역시 엄청났습니다. 연예계의 인기 배우로서 차태현이 느꼈을 압박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아내의 과거로 인해 쏟아지는 세간의 시선과 오해는 한순간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태현은 이러한 어려움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용기있게 왔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오랜 시간 지켜보며 이해해 왔다는 그의 발언은 아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소문과 스캔들에 굴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지키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의원하는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 결혼이란 단순히 대중의 인정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임을 그저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차태현은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바쁜 연애 활동 중에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정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그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 아닌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사랑이었고 과거보다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그는 대중의 비난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지켰고 이를 통해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과 상처를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란 것을 차태현은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차태현과 최석은 부부는 여전히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시선을 넘어서는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태현이 보여준 사랑과 용기의 모습은 단순히 연예계에서의 인기만이 아닌 삶에서 중요한 가치와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내의 더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을 보여준 남자 연예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들은 대중의 비난과 편견 속에서도 자신만의 사랑을 선택했고 그들의 용기와 결단은 연예계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힘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들의 결혼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